전통적으로 기타 앰프는 메인 스위치를 먼저 올리고 좀 기다렸다가 스탠바이 스위치를 올린다 끌 때는 스탠바이 스위치를 먼저 끄고 메인 스위치를 기다렸다가 내린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이유는 진공관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진공관이 달궈지는 시간을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진공관에 손상이 갈 수 있다 스탠바이 스위치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구글링을 좀 해보면은 굉장히 여러가지 심도 있는 주제들이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여전히요 이 스탠바이 스위치는 보통 하이파이 오디오 앰프에는 쓰이지 않았죠 그리고 과거에 진공관을 썼던 대부분의 가정용 기기들에도 스탠바이 스위치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기타 앰프에 스탠바이 스위치가 생겨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깊은 토론의 장으로 빠지게 만들게 할까요 최초로 제대로 만들어진 기타 앰프는 펜더의 베이스맨이었죠 그때 레어 펜더가 스탠바이 스위치를 달고 앰프를 팔았어요 그 후로 진공관 기타 앰프는 모두 스탠바이 스위치가 있어야 된다는게 정설이고 지금도 이렇게 달려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제가 생각하기엔 이거는 필요하다 필요 없다 이걸 결론을 낼 영상이 아니고 스탠바이 스위치의 역할이 무엇인지 또 이 스탠바이 스위치가 정확히 필요한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를 소개하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진공관 앰프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전원이 들어갑니다 플레이트의 고전압, DC전압이 들어가고 6.3V의 히터전압이 들어갑니다 히터에서 음극판 캐소드를 달궈줘요 그러면 캐소드에서 전자가 튕겨나갑니다 전자는 플러스극적으로 끌려가겠죠 그러니까 캐소드에서 나온 전자가 플레이트로 올라갑니다 그 사이에 그리드를 넣어서 신호가 플레이트의 교류 신호로 섞여서 나가는 증폭이 열리는데요 쉽게 말하면 진공관에서 필요한 두 전원은 플레이트의 고전압, DC와 그리고 6.3V 가량의 히터전압이에요 메인 스위치를 딱 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트랜스포머에서 이게 6.3V거든요 6.3V만 켜져요 지금 각 진공관의 히터 전압이 공급됩니다 그 다음에 스탠바이 스위치를 켜면 플레이트에 걸리는 고전압이 인가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스탠바이 스위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의 첫 번째 이유는 좀 더 공학적으로 접근을 하면 진공관이 달궈지기 전에 고전압을 동시에 같이 줘버리면 캐소드에서 달궈지고 난 후에 전자누리 방출이 잘 되는데 달궈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플레이트의 고전압에 당기니까 전자를 자유전자가 이동하는 게 아니고 캐소드 자체에 코팅이 되어 있는 그 피막에서 전자들이 억지로 뜯겨 나간다 그래서 영어로 캐소드 스트리핑이라는 말 써요 그러니까 파손된다는 거예요 캐소드가 진공관이 파손된다 근데 여기에 반론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역사적으로 진공관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RCA에서 만든 자료인데 거기에 보면은 진공관의 히터 전압을 플레이트의 고전압과 동시에 주지 말아라 그러면 스탠바이 스위치가 필요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 추가 정보가 써 있는데 수신관에는 상관없음 그 당시에 진공관을 무전 송수신기 회로에 많이 썼단 말이에요 송신기 측에서는 굉장히 고전압이 걸립니다 근데 수신관은 그것보다 낮은 전압이 걸립니다 근데 그 낮은 전압이 걸린다는 수신관의 파생관들이 지금 오디오에 쓰고 있는 관들이에요 RCA에서 말한 것과는 사실 상관이 없는 관들을 쓰고 있다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캐소드 스트리핑이라는 말은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레어펜더가 이거를 스탠바이 스위치를 장착한 이유는 연주 도중에 잠깐 쉴 때를 위해서 장착해놨다 뭐 말은 됩니다 밴드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중간중간 쉬거든요 그러면은 다 끄고 다시 와서 연습을 하려면은 진공관을 달굴 시간이 좀 필요해요 뭐 최소 몇 분 1분 이상 걸릴 때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공관 히터는 그냥 계속 켜놓고 고전압만 탁 내려놔서 소리를 완전히 OFF 시키는 효과를 내거든요 이 기능으로 이걸 넣지 않았을까 라고 추측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용도로 사용하면은 진공관에 되게 안 좋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정말 쉴 때만 딱 꺼놓고 다시 와서 켜고 다 끝나면 다 끄고 하면 되는데 자꾸 까먹습니다 그래서 해외 포럼 같은데 검색해 보시면은 메인 전원 올리고 스탠바이 만 내려놓은 상태에서 며칠 동안 까먹고 놔뒀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해요 진공관을 보호하려고 달아놓은 스위치가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하게 만들고 오히려 진공관을 더 빨리 노후화 시킨다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만약에 스탠바이 스위치가 없다면은 동시에 다 싹 다 켜는 거겠죠 히터로 들어가고 고전압도 들어갑니다 플레이트로 그런데 진공관에서 그런 거 관련 없다고 해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진공관이 달궈지기 전에는 전류가 많이 흐르지 않습니다 평활회로에서 만들어진 DC 전압이 상당히 높게 걸립니다 그리고 진공관이 달궈진 이후에 전압이 조금씩 떨어져요 제가 만든 이 앰프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 정상적인 상태 바이오스도 맞춰진 상태에서 약 428V가 플레이트 비플러스 플레이트로 걸립니다 그런데 이 앰프를 두 개를 동시에 탁 켜면은 순간적으로 비플러스 전압이 약 450, 460까지 튀어요 이 기타 앰프에 쓰는 캐페시터 콘덴서 를 잘 보시면은 대부분 용량이 500볼트 짜리를 많이 써요 저는 뭐 두 개를 다 올려도 500볼트를 넘지 않으니까 이게 문제가 없는데 뭐 펜더 앰프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 상당히 고압을 씁니다 500볼트 가까이 있어요 진공관이 달궈지기 전에 동시에 전원을 올려버리면은 500볼트 이상 된 B 플러스 전압이 캐페시터에 인가될 수 있다 수십초 이내로 로드가 걸리면서 전압이 떨어지겠지만은 어쨌든 그 순간만큼은 스펙에 벗어난 고전압이 캐페시터에 걸리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와닿는 이론인데 그 당시에 레오펜더가 단순히 그 악기 회사 사장님이 아니고 이 앰프를 디자인하고 기타를 디자인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시간을 기타 앰프 제작에 쏟았겠죠 기타 앰프를 제작 또는 만들고 나서 디버깅 수리를 할 때 이 B 플러스 전압을 끊어주는 스탠바이 스위치가 있음으로 인해서 기타 앰프의 디버깅 수리 측정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1 예로 로드가 걸리기 전에 1차 정류된 전압을 측정하고 싶다 근데 스탠바이 스위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인두를 써서 여기 와이어를 임시적으로 빼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앰프에 흐르는 총 B 플러스 전류를 재고 싶다 스탠바이 스위치가 있으면 이 두 점을 이용해서 바로 전류를 잴 수가 있죠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여러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 결론은 스탠바이 스위치가 없는 진공간 앰프라고 해도 예전에 무슨 매사부기 초창기보다는 게 없었다고 하던데 어쨌든 그렇다고 해도 굳이 달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근데 만약에 있다면 굳이 무시할 필요도 없어요 메인 전원을 켜고 스탠바이 켜고 삽수실에서 가서 빡 두개 켜고 빡 두개 끄면 되게 싫어하실 거에요 거기서 눈치껏 잘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씩 켜고 기다렸다 껐다 켜고 그래도 나쁠 건 없잖아요 솔직히 좋게 좋게 생각하면서 사는 것도 좋습니다 이상 꿍드립파파였습니다 꿍드립파파 좌 triumph